다음은 ANT 스포츠 소식입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 거론되며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안현수. 이처럼 환대받는 모습을 보면 귀환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한 빅토르 안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이 남자 5천미터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7일 열린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천미터에서 6분 35초 92 대회 신기록으로 동계체전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2종목에서 12위에 그친 이승훈은 국내 대회에서 정상에 서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